딸기청은 딸기 또 레몬 딸기 딸기 한번만 드실래요? 딸기 한번만 드실래요? 딸기 싫어하지 않나요? 맛있어? 맛있어? 싫어하기 싫어하지 영진의 녹향 월촌마을 월남마을에 있는 숙소입니다 숙소동 여기서 월출산이 보입니다 짜잔 도라지하고 또 뭐뭐 들어갔어요? 도라지 레몬 레시피 공개하면 안되죠? 괜찮아? 도라지하고 레몬 시럽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꽃가쁩니다 아 비싸진다는 얘기죠? 보이차와 같은 개년물 아 보이차와 중국의 보이차 아 예예 회장기 회장기 시험하고 있어요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해요? 잘 들으세요 그다음 아 오오오오 얘가 그럼 강균다원 강균다원입니다 강균다원 우리 어머님들 녹차 입 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균다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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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